역시 싸구려 갔다가 어울리네. 싸구려라도 잃어버리면 죽는다. 한마디면 돼. 날 좋아한다고. 어디 봐. 너 때문에 기분 상하고 싶지 않거든? 나 지금 기분 되게 좀... 이정선배? 네? 뭐라고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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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ela?" 네? 네? 정표야 정표야 정표 정표야 금잔디 왔어 좀 일어나봐 인마 말도 안돼요 거짓말이죠 갑자기 왜 어떻게 된거에요 너만 나러 간다고 막 뛰쳐나가다가 그만 너너넬 정표야 그중 너 왜 이러고 있어? 나 너한테 할 말 많거든? 싸울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거든? 넌 뭐야? 하루 종일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사과하러 가야 된다고. 사과는 내가 해야지. 구진표, 내가 잘못했어.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. 지난번에 네가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던 그 말 너 보내고 나서 후회했단 말이야. 구진표. 구진표 일어나. 네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? 일어나! 야 그거 진짜냐? 크! 야, 금지야, 니 진짜 놀랬나 보다. 지금 신발 봐라, 신발. 준표, 좋겠다. 이 영화 10도라는데 안 추워? 금지야, 니 진짜 감동이다. 내가 준표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. 선배! 미안. 너희들 둘 다 고집이 웬만해야지. 너 아까 한다고 했던 거라 빨리 해봐. 뭘? 니가 듣고 싶은 그 말 이제 해줄게. 야! 아니, 너 환자를 패냐? 니가 환자야? 니가 환자야? 너 이거... 이게 뭐야, 나... 아, 아, 아... 나 진짜 너무 잘ater. 엄마ск 전주한테 카페다 좀 봐라. 나한테 넌 곧이야. 나한테 더 훔을 지 갔다 오신 분이야. 여기 아름다운 여기 남자가 남자가 인정을 한 남자리이야. 여기 남자가 인도에 주floor이 뭔지. 나의 여운이 cosa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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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